인천현대전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오늘 가능한 축구공은 둥글기때문에 좋은 패스탈 여기가 됐습니다 박스 안쪽 슈퇴 수비 커버가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따라가면서 수비를 하고 이런 장면에서 바로 또 역습으로 나갈 때 사이드에서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최진아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진아 슈퇴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이번에도 창녕같은 경우에는 오늘 준비해왔던 역습 나가죠 센터 서클에서 오른쪽 연결 김지은 쪽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뒷쪽에서 길게 정살빈쪽 정살빈 하지만 골키퍼가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홍해지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내는 그런 파울이었습니다 김나래가 앞쪽으로 박희영입니다 박희영 지금도 홍해지입니다 그렇죠 오늘 홍해지 선수가 비아 오른쪽 측면 빠릅니다 비아 계속해서 네 이번엔 왼발이에요 아웃셋 올려줬어요 네 지금 발에 갖다대지 못했습니다 아직 있어요 볼 살아있습니다 안쪽 연결 헤더 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본당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네 또 집에서 사실 또 방송을 보는 것도 재밌고요 또 현장에서 이제 직관을 오셔서 보는 것도 재밌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10번 비아 선제 걸 기록합니다 아하 이번에는 홍해지 선수가 비아 선수를 잘 마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공간을 또 열어내면서 아 김해지 선수가 막아낼 수 없는 슈팅을 만들어내는 아 또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는 비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수비가 안정됐다는 말을 들이자마자 그렇죠 비아 선수의 왼발 찍어차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홍해지 선수가 이제 몸으로 한번 슈팅을 방해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비아 선수가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 자신 있는 왼발로 아 선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한 두 걸음은 뒤쪽에서 또 출발을 했었던 비아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스피드로 제압을 하면서 슈팅까지 그리고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홍해지 선수도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텐데 네 띄고 있던 그 위치 그대로 들어갈텐데 계속해서 측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아 이번이 잘 나갔어요 왼쪽 측면에서 이겨냈습니다 올려줬어요 비아 헤더 네 벗어났습니다 강제피 이후에 가운데에서 뒤쪽 김지은 김지은 그대로 때려봅니다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김지은 김지은 선수가 앞쪽에 공간이 생기자마자 바로 슈팅으로 연결을 해서 아직 저희의 퇴근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장세기 박스 안쪽에서 장세기 컷백 이후에 지태 네 이수다 이게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수담 선수 축하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 네 이번에 좋아요 손하윤 선수 잘 버텨냈습니다 잘 풀어 나왔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최진아 네 네 지금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재희 선수가 멋진 통동작 이후에 또 공간을 보고 최진아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패스가 좀 실수가 되면서 전반전이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후반전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비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화면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입니다 네 일단 그렇죠 보은상무전에서 한골 그리고 경주 한수원전에서 한골을 득점을 하면서 최근에 또 물어오른 득점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김희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먼 거리에서 한번 때려봤습니다 김두리 두 명의 수비를 제어하고는 박스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 좋습니다 헤더 네 위쪽으로 떴습니다 네 홍예지 선수가 앞쪽에 있다가 뒤로 나 또 시간도 남아있고 또 인천의 공격이 매우 매섭기 때문에 수비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 연결 강채림 쪽 오늘 또 오른쪽에 김진희 선수가 강채림 강채림 김두리 나이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잘 나왔어요 안쪽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이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네 지금 오히려 인천 앞쪽으로 길게 때려줬습니다 김지은 따라갑니다 김지은 반대편에 선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임선주가 이겨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19 WK 리그 17라운드 인천과 청룡의 경기 전반전 30분에 나온 비하의 득점으로 인천이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